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0억 3천 5백만원, 대지권 25.2평형에 전염면적 30평형, 분양면적은 40평형 아파트입니다. 1차 낙찰되었으나 불허가 되어 재명액되는 사건으로 1차 재재가는 15억 5천만원이며 입찰보증은 1억 5천 5백만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3월 20일에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위동 올림픽 손수 기자촌 2단지 아파트는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으로 오륜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송파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송파구 방위동 올림픽 손수 기자촌 아파트는 202동 6층으로 대지권 25.2평형에 전염면적 30평형, 분양면적은 40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9년 3월 기준으로 15억 5천만원이며 신권으로 2019년 10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 낙찰되었으나 불허가 된 후 변경되어오다. 감정가를 제재가로 어느 2023년 3월 20일에 1차 입찰이 재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5천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손수 기자촌 아파트 40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20억 3천5백만원, 하위평형가는 18억 3천5백만원, 상위평형가는 23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2천5백만원에서 8억 5천만원입니다. 매각문건의 낙을 살펴보면 한신공영회 12개사가 공동시공하여 1988년 6월에 중공된 35년차 아파트로 총 122개동에 5,540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에서는 1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4층 중 6층 4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1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03년 10월 30일에 설정돼 국민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8,450만원입니다. 개인채권자가 강제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전구금액은 5억 3,463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4억 6,25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건 행사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맹릉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최근 자료와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 아파트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올림픽 손수촌 40평형 최근 거리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2월에 두 건이 매매되었으며 11층이 19억 8천만원 1층이 20억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올림픽 손수촌 2단지 아파트 매물호가는 206동 남동향 저층이 23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파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잡혀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2% 매각률 31%에 경쟁률은 3.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료와 법원은 매각물금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낮집반이 면책조건으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방위동 올림픽 손수천 아파트 40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낮집반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